안녕하세요. 손글씨 쓰는 팬크래프트입니다. 제가 이번에 에세이 책을 하나 냈어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교초등학교 앞에서 동백문구점이라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 중인데요.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. 문구점 이야기뿐만 아니라 글씨를 쓰게 된 계기,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게 된 계기,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제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. 온라인 서점이나 전국 주요 서점들에서 구매하시거나 혹은 펼쳐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참 동백문구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포토 에세이고요.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글도 다 제가 직접 썼고 사진도 다 제가 직접 찍었어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